오늘은 월요일입니다. 오늘은 출근길이 나왔네. 12시 10분 차를 끊었고, 자유석으로 끊었어요. 그러면 한 50% 저렴하게 출근할 수 있어요. 여기는 춘천. 너무 호흡을 편건데? 이쪽은 다 아파트인데. 시골 아니라고요. 감자만 먹지 않는다고요. 출근을 잘 해보겠습니다. 오늘 도와와서 없는 하이티맥. 남춘천역에서 다들 탑니다. 다 녀석 좋네요. 춘천역에서 가기에는. 아주 아름답게. 이렇게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. 그리고 미끄러운 영상까지 읽은 영상도 듣고, 책도 읽을 예정입니다. 가봅아요. 하나, 둘, 시작! 바람부라도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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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쌩쌩 부라도 괜찮아요.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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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털모자 때문도 아니죠. 펄장갑 때문도 아니죠. 믹식하니까 괜찮아요.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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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괜찮아요. 우와, 잘하는데. 안녕. 저orge. 좋아. 코러고자. 응. 지금.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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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동 강남아 재구말로 ITX를 탔습니다. 자유섭이 오신 저녁에서 자유섭으로 가는데 자유섭이 오신 후에 도착했어요. 성인 아이스크림을 썼어요. 또 산으로 오신 것을 hele 마찬가지. 그렇지 문제가 있어. 아! 거미 할까? 네 거미가 줄을 타고 거미가 줄을 타고 한 번 더 맛있는데? 춥다 영하 18도래 이건 출근하는 건가? 운동을 가는 건가? 운동을 가는 거지 기분 좋게 갈 수 있게 꺼져 좋아 고기의 고기 잘 생각해 잘 생각해 그럼 천천히 해보자 그라쏘 난엔 꽃갈소 꽃에 뿌리나 창밥지 않소 멋지지 않소 여기까지 하나 더 쓰고 하자 공부해야지 공부도 해야지 공부도 해야지 여기까지 완성이에요? 아니 끝까지 안썼잖아 다 됐어요? 다 된거 맞아? 준비 시작 다 됐어 같이 자세히 샘 샘 샘 샘 샘